오늘 게이트 많이 하네 자 윤시윤하고 지석진씨 바꿀게요 아 왜? 자 윤시윤하고 지석진씨 바꿀게요 아 왜? 좋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연명하십니다 오케이 지금 지금 되게 바라는게 지금 지효하고 종국이하고 소민이하고 지금 세찬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도야? 호황이야 우리도? 아 이 컵이야? 깡깡이 깡깡이? 누구랑 나오니까? 누구랑 나오니까? 깡깡! 섭니다 소민씨 아무리 저걸 찾아도 문제를 못 맞춰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보자 깡깡 이겨내잖아 깡소민 깡세찬 깡소민 깡세찬 배우다 배우다 반응 맞췄다 남친하고 행복하면 됐지 뭐 남친하고 행복하면 됐지 뭐 그럼 다음 문제 정답 정답 1 1 1 1 1 1 2 2 2 2 2 3 2 3 3 3 2 3 3 2 3 2 2 3 3 4 2 4 4 3 4 4 4 4 5 5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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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6 6 6 5 6 7 7 8 8 9 9 9 10 10 10 10 11 6 6 10 12 11 12 9 11 11 11 10 11 15 15 15 15 15 16 16 16 야 얘네 진짜 최악이다 최악이야 최악이야 소민아 너 이거 안 해도 되겠어? 겁이 없네 문제없어